데드리프트를 할 때 하체로 끌어올리는 느낌이 나지 않을 때 팁을 주세요. 하체로 끌어올리는 힘이 느끼는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. 내가 저번에 클린 데드리프트 하는 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몸을 펴놓고 편하게 있을 줄 몰라서 그래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편안하게 정면을 보고 서 있으면 양손에 100kg씩 있다 하더라도 가슴만 펴고 있으면 별다른 힘을 주지 않아도 버틸만 하거든요. 데드리프트를 그런 느낌으로 끌면 돼. 무슨 말이냐면 바벨을 잡고 내가 섰을 때 이 느낌처럼 몸을 펴놓는 거야. 이 상태에서 팔에 힘 풀고 다리로 그대로 밀면 되는데 이때 다리로 밀려고 했다고 사람들이 앉아서 밀려고 하니까 안 밀어지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아니라 이거야. 이게 내 중심이 아니라 이게 진심이라고. 몸을 이렇게 편한 느낌 그대로 와서 이렇게 해놓고 팔에 힘 풀고 가슴만 펴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로 조금만 더 밀면 이렇게 일어나는 방법을 깨우치게 돼.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일반 데드리프트를 하든 무슨 데드를 하든 다리로 미는 느낌을 쉽게 익힐 수 있을 거야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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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